6월 모평 대비 캐스트 반갑습니다. 박선희입니다. 오늘 6월 모평 대비 캐스트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아직 늦지 않았다 라는 얘기를 수업체에 많이 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수능 일주일 전까지도 이런 얘기 하는데 지구과학은 어느 순간에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얘기라는 게 좀 걱정스러운 게 내가 늦지 않았다고 하니까 너무 느긋해지는데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잖아 항상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거라고. 그렇죠?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일단 현재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 그 상태 파악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6평을 어떻게 대비하고 뭘 얻어가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어차피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6평 전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잘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일단은 첫 번째가 이제 선생님이 학습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좀 자세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일단 현재 여러분들 학습 진행 방향이나 속도가 어떤지를 잘 판단하고 계시는지 한번 이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현재 현재 나의 상황 현재 나의 상황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우리가 이제 좀 유식한 말로는 뭐 메타인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제대로 알고 제대로 모르는지를 알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 점검을 해야 됩니다. 6평 전에. 혹은 6평을 통해 점검을 하면 좋긴 한데 뭘 알아야 점검하거든 그것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지구과학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이니까 지구과학이 예를 들면은 내가 뭐 1단원이 고체 지구인데 고체 지구에 어떤 부분이 나오면은 나는 반드시 맞힐 수 있다? 아니면 이건 틀릴 것 같다? 이런 거 있잖아. 리스트업을 하시라고. 예를 들어 뭐 나는 고지자기 부분 잘 못해. 고지자기 잘 틀릴 수 있잖아.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맞힐지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 뭐 유체 지구에서 나는 유체 지구 파트의 조금 어려운 파트인 예를 들어 뭐 기후변화 파트를 좀 어려워해. 그럼 기후변화 파트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뭐 이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3단원 우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 파트에서도 내가 뭐 난 별의 물리량 계산하는 걸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물론 뭐 모든 부분이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별로 안 한 친구들은. 그렇지? 근데 이제 공부를 그러면은 할 때 모든 걸 한꺼번에 가져가려고 하느냐. 그것도 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 대략 한 달 정도 남았는데 6평이. 한 달 남았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는 사람이 성적을 올릴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 선생님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공부의 기본 원리는 안 변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엉덩이 무거운 친구들이 잘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공부를 많이 하고 공부를 반복하고 꾸준히 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무조건 잘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것도 잘 지켜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여름방학을 바지하게 되는데 6평 지나면. 그 여름방학 때 성적이 가령 올라갈 수 있는지 애들이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져.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되게 많은 학생들이 성적이 안 올라가. 이거는 악담을 하는 게 아니야. 왜? 안 하니까. 근데 되게 극소수의 확률을 뚫고 가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왜? 되게 공부를 많이 하니까. 원리는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여러분들 지켜나가시면 성적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특히 나의 과목. 지구과학은 장담할 수 있어야더라. 이거는 반드시 올라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그것을 자책하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야. 정확하게 내 상황인지 하고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나가야 되는지 계획을 세우시라고. 알겠지? 그래서 그게 첫 번째가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가 이거였어요. 나의 상황을 파악하라. 알겠지? 이게 시험을 통해서 파악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조금 여러분들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좀 안 좋게 파악이 되면. 그러니까 미리 파악하고 대응을 하자. 그래서 공부에 시간이 너무 안 난다는 친구도 되게 많아. 근데 사실은 그걸 좀 말이 안 되긴 하거든. 공부에 시간이 많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니? 아무도 없어. 다 시간이 안 나. 근데 그 와중에 계획을 어떻게 짜느냐인데 이렇게 하자고. 내가 이거 나오면 반드시 맞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단원들이 있으면 그걸 공부하시라고. 6평 때까지. 그러시면 그거는 반드시 맞힐 수 있는 단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엘리뉴 천재야. 나는 엘리뉴 나오면 무조건 맞춰.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 이런 주제들을 여러분들 정해보라고 한번. 그래서 나는 이거는 무조건 맞힐 수 있다. 혹은 내가 엘리뉴가 약점이야. 이번 6평 때 엘리뉴 문제 나오면 반드시 맞힐 거야. 이게 중요하다고. 항상 주장하는 게 선생님 이거야. 모든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주제를 갖다가 극복해 나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수능 때 되면 완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지? 그렇게 한번 첫 번째 해보시고 두 번째가 많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힘들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공부가 어려워요. 공부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선생님한테. 당연히 어렵습니다. 공부가 쉬우면 누구나 잘하죠.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 쉬운 일은 원래 없습니다. 쉬운 일은 원래 없고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참 그 아이러니한 게 사실 공부라는 게 되게 특이한 게 하려고 의지를 갖는데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특히 또 뭐냐면 못하면 하기 싫어요. 못하면 하기 싫어요. 근데 뭐 공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못하면 하기 싫어요. 원래 모든 게 다 그래. 못하면 하기 싫습니다. 선생님이 내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싫어하는 운동. 보는 건 좋아하는데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공 가지고 하는 운동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못해서 그래. 근데 나는 그걸 내가 열렬히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너희들 공부 잘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이거 듣고 있는 거 아니야. 공부하기 싫어서 이걸 듣고 있을 수도 있어. 괜찮아. 공부 잘하고 싶잖아. 근데 나는 이거야. 어떤 친구들이 굉장히 공부가 악순환을 타는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잘하는 친구들은 칭찬을 해줘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냥 따로 얘기 안 할게, 얘들아. 항상 이게 아픈 손가락이 문제거든. 내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할게 그냥. 좀 본인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좀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부가 하기 싫은 데다가 공부도 못 해. 그러면 애들이 막 자책을 하기 시작해 쓸데없이. 쓸데없는 생각도 들어요. 공부하다 보면 애들이 수험생활을 하면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평생 제일 많은 친구들도 있거든 그때가. 그럼 막 철학자가 돼요. 삶이란 무엇인가. 갑자기 세계 평화 공부하고 생각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거든요. 본인의 미래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야 그게 얘들아. 근데 내가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 좀 물어볼게. 이거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데 너희들이 공부를 이제 타고나지 못해서 못한다는 친구들이 꽤 있어. 난 재능이 안 되는 것 같아. 아 저 자식은 머리가 되게 좋으니까 공부를 잘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어. 근데 나는 거꾸로 이거야. 너희들이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까지 공부를 해봤니? 내 질문이 이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공부를 잘하는지 잘하는지 혹은 못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 알 수 있다를 갖다가 생각할 수 있잖아. 자 봐봐. 안에서 못하는 건지 했는데도 못하는 건지 이걸 아는 게 더 중요해. 그럼 너희들이 인생에 성공할 수 있거든. 진짜 아주 가끔 있어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는데 못하는 친구 있어. 내 고등학교 동창 중에 있었거든. 나는 걔가 무슨 전교 1등인 줄 알았어. 근데 전교 1등은 내 짝이었거든. 그러니까 걔가 전교 1등에서 없었어. 근데 제가 공부를 맨날 해. 진짜 열심히 해. 근데 걔는 지금 되게 잘 돼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친구는 열심히 하는 자세가 돼 있는 친구거든. 성실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까지 공부를 해 본 사람은 난 많지 않다고 봐요. 그거 한번 해보라고 여러분들. 그래야 후회가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하는 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 대학을 준비하고 있잖아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면 좋지 당연히. 나쁠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옷을 하나 사 입어. 되게 예쁘고 좋은 옷을 사 입어. 좋지. 그럼 당연히 똑같은 거야 그거랑. 근데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게 있어. 그럼 여러분들 한계를 본 거거든. 리미트를. 근데 거기까진 가봐야지 그래도. 그래야 한계를 넘던 내가 다른 일을 하던 뭘 하던 고민할 거 아니야. 그치? 나는 그거를 여러분들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활 하면서. 본의 아니게 계속 잔소리하게 돼서 죄송한데 내 직업이 이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걸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그렇게 살면 너희들 되게 부자가 될 거야. 진짜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지금 수능 때까지 몇 개월 동안. 혹은 유평 때까지 일단 한 달. 기준 잡아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우리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 안 되는데 될 거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 그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알겠죠? 별거 없습니다. 딱 세 가지야. 세 가지. 꾸준함. 반복. 열심히. 이 세 가지만 하면 돼. 알겠지? 꾸준함. 반복. 열심히.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너희들 공부는 무조건 성공해. 너희들이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갈 수도 있어. 근데 이런 생각이 들면 잘 되고 있는 거다. 예를 들어 내가 아는 선배가 나랑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성적이 이만큼 올랐어. 응? 근데 너희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쭉 오르고 있었어. 성적이. 근데 어느 순간 이 순간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저 선배는 도대체 어떻게 이걸 했지? 이 힘들면 어떻게 했지? 하고 있으면 잘 가고 있는 거야. 그건 진짜 잘 가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게 올바른 길인 거야. 그 선배한테 물어보면 선배는 미화돼 있을 거야. 잘 됐으니까. 미화돼 있을 거야. 하지만 그 과정을 다 거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 과정상에서 여러분들 견뎌내는 힘들 꾸준히 같이 가져가 봅시다. 6평 때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시면서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잊지 마시고 꾸준함, 반복, 열심히 하는 거. 이 세 가지.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선생님도 사실은 나도 사람인지라 안 힘들지 않아, 얘들아. 내가 막 이렇게 너무 쉬워가지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현장에서도 수업 많이 하고 있고 인강도 열심히 계속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같이 갈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알겠죠? 올해 여러분들 커리어회 한번 찍어야지. 너희들의 최고의 회로 만들어 보자. 여태까지 살아온 기간 중에. 알겠지? 자, 여기서 말씀 마무리하고요. 잔소리가 많았는데. 어쨌든 같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평 잘 보시고요. 선생님 또 다른 내용으로 한번 캐스트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공부합시다. 가서 수고하셨습니다. 끝.